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딱 김치 한 입만 먹어볼라고 진짜 너무 무서웠지 뷔페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완전 일식 정도의 뷔페가 일식에 약간.. 내일은 딴 일 가봐야겠어요 밥 먹는 것도 뛰는 거에요 아침에 쉬자 하루 일과에 쉬자 잘 잤어 근데? 자게 잤어? 안 추웠어 뒤로 좀 먹어둘야 이따 언제 먹었을까 뒤로 좀 먹어둘 밥대를 잘 잠궈봐라 잘 잠궈봐라 잘 잠궈봐라 잘 잠궈봐라 잘 잠궈봐라 잘 한번 먹어봐요 뭐? 맛있어요? 너무 느끼해요 너무 괜찮은데? 나 먹어볼래 벚파랑 먹었어 덤떼빈 넣었어 응 괜찮나요? 잘해야지? 응 했어 어떤 게 있어? 또 어디 Stewie 여기 여기 있어? 어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넌 지금performance 진한 거 발라요. 너무 솔직해 보인단 말이야. 그냥.. 예고바른다. 입술별로 골라요. 뭘 바를까? 그냥 입고. 안색이 같지? 이거 뭐.. 너 입으로 쓴 거야? 저 원래 쓰면 저렇게 돼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애도 저렇게.. 네. 저 맨날 이 모양이 무넘한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펜으로 쓴 거 같아. 아니 근데 발랑이 저렇게 돼요. 그리고 동그랗게.. 너무 동그랗게 만드는 게 로망이거든요. 로망은 뭐야?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언니들 잘 써요 그거? 그게 엄마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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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 소폰널로 쓸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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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만 발라요 요즘에는. 좀 주려고. 여기로만. 이쁘게 써야지. 일찍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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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박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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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여행 아 날라간다 날개 봐 독수리 아니야? 다 재밌겠다 네 그 밑에 거 화나표 방향으로 넣으면 돼 지하철 탈퇴 이거 팀장님의 거 있는데 언니가 생겼을 테니까 생겼겠지 근데 왜 은행잎이 노랗지도 않은데 초록색 초록색이랑 눈이랑 있으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 맞아 목대가 너무 뜨거워 항상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느 복숭아 한번 먹자 어우 진짜 맛있어요 복숭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내가 먹어도 된 거 같아 내가 집에 갔다가 사가야겠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요 대박 진짜 신세계지 응 집에 갔다가 사갈 거예요 이거 진짜 신세계 그쵸? 진짜 맛있다니까요 이거 대박 그쵸? 이 프로와 상황이 틀리죠? 진짜 복숭아 대박 진짜 맛있다니까 물 못 먹는 애들한테 좋을 거 같아 근데 뭐? 물 못 먹는 애들한테 좋을 거 같아 오 대박 아 오빠 꺼먹어봐요 야씨 오이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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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타고 한50분 가는 거예요? 한 여기서 세정차장 스포로역까지 가고 조금 따뜻해 주니까 좀... 너무 심호로... 아! 진짜네요? 조금, 진짜 조금 한 푹 뻗어 한 푹 한 거 해? 아 그거 또 먹고 싶어요 아 막 없으래? 방향 어... 볼.. 히 라기시 맞고만 나이 마지막 코인역이야 그 다음에 삿포로로 가려면 다음역으로 어디에 Energy Health 마지막 코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이거예요 아 맞네 저거 딱 오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찍었어요? 이거 다 기차에서 만든 거 아 식었어 알 paycheck 우와 이렇게 하여 눈이 하긴 하네 오늘의 편집이 찾아봐요 빨리 오세요 신나 살구 진짜 못생겼어 어떡해 얼마나 없으니깐 얼마나 없으니깐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현실적이게 나온다 어떻게나 하는지 보여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삽보로 삽보로 오리구지는 위브라워에 변합니다 각자 기차 이동 이제 JR을 찾아서 갈아타야 해 어디로 가요? 프로스테이션 어? 그것도 그냥 지하철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 아, 기차인가 보다. JR 비싸던데. JR 비싸던데. 지차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R은 약간 고급 지하철 같은 느낌? 좀 새로 만들어진 지하철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아까 우리가 타던 여기랑 완전 상황이 틀린다. 일본 지하상과는 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거의 다 이렇던데요? 봤던 데가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런가? 유명한 곳? 오사카, 도쿄 이런 데니까. 사뽀로 스테이션. 우리 한국어를 일본어처럼 말하게 하잖아. 뭐해요? 한국어를 일본어처럼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지? 한국어를 일본어처럼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지? 한국어를... новых어 incompatence. 내가 못 잡았잖아,대스, 대스, 마지막으로. 어, 괜찮은데요? 어디로 가야 되스? 어디로 가야 되스? 어디 가야 되스? 됐스. 됐스. 어, 암터니이이! 하하하하 오디시이! 사라져 하아 사라져 사라져 먹고 싶은 사람 하아 귀여워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너무 빈약해지고 맞는 거 같은데요? 어 맞는데요? 사뽀로 스테이션 가봐요 렛츠고 딱 봐도 맞는 거 같아요 아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갑자기 강릉 생각나 저요? 아 진짜 약간 비슷하다 사람들 앉아있고 이렇게 이어져있고 티켓은 기차 티켓 같아요 그쵸? 티켓은 티켓 티켓 티켓은 완전 기차 티켓인데 티켓은 완전 기차 티켓인데 잠시만요 오타르바데이크 남방 메뉴 플랫폼? 10.13 10.13 10.13 10.13 1 1 1번 1번 1번으로 너 갑자기 없어졌어 나도 저쪽으로 갔던 거 같은데 1번 1번 얘기하고 바라고 혼자서 자꾸 사라지지 말라고 아니 근데 찍는 게 부끄러워요 제대로 말 못하겠어요 다른 방향인가? 13번 이거 1번 48번으로 다시 사라지지 아 이게 오타르 아 이게 오타르 이거요 쓰여있는 게 근데 오타르 그러면 저기 이것도 오타르고 이것도 오타른데? 여기 오타르라고 둘 다 쓰여있는데요? 어 왔어 어 왔어 네 표 보여주면서 한번 물어봐봐 표 보여주면서 한번 물어봐봐 요시 요시 아 실례합니다 어 아 네 10시 13분 10시 13분? 아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음 그럼 맞는 거 같은데요? 13분이? 저기에 다니는 거 같아요 잠시만 그러면 저건 뭐예요? 4분짜리는 뭐예요? 어느 4분? 4분은 다 같이 가요 아 괜찮대요?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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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네 네 네 네 네 아 괜찮대요? 네 네 4분 5분 근데 자유석이 여기서도 지유새끼가 맞아요? 지유새끼가 우리나라 말로 자유석이 여기서도 지유새끼가 맞아요? 네 지유새끼 여기 자유석이예요? 자유석은 따로 자리가 지정이 안되어있는게 자유석 아니에요? 이거 진짜 못생기게 나오는데 진짜 못생겼다 체감 못생겼다 너 여기 렌즈 보고 있어 진짜 못생기지 않았어요? 언니도 한번 봐봐요 진짜 문어 같다 문어 띵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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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면 여기 앉아도 될 것 같아 응 맞아 근데 이게 중간중간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돼 여기요 둘 때가 있어요? 네 저기 있어요 오우 어 언니 언니 입에서 프랑스에서 먹을 샌드위치 냄새나요? 갑자기 디테일이 입에서 먹는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거죠 어 됐다 이제 앉아도 돼요 완전 일반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유지연 시끄런 아뇨 아 왜요? 어떻게 해? 나는 배경이 왜 이러냐 여기 눈 아파요 여기 햇빛 직빵이에요 그래서요 아..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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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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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